야 재롱이 형한테 관심은 그만가줘 어? 부담스럽대 재롱이가 매력이 장난이 아닌 하지 재롱이 형아 매력 쩔지 밀당에서 재롱이가 이긴 거야 재롱이는 밀지도 당기지도 않거든 그냥 가만히 있지 어때?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 그치? 꼬리로 대답하는데? 재롱이 형아 쩔지 재롱이 형아 자꾸 헷갈린다 아 이래서 엄마가 그렇게 우리 셋 이름을 나중에는 나한테 재롱이라고 불렀어 나한테도? 그리고 얘한테 재은아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넷인 거야 헷갈릴 수 밖에 없네 둘이라도 제일 헷갈리는데 너무 웃기지 재롱이 형아는 너한테 큰 관심 없어 근데 얘 이렇게 얘 이렇게 있는다 너무 귀엽다 담비 미용하니까 그거 같아 재롱이가 쫑긋하여? 담비 미용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아 그거 같지 않아? 옛날에 재롱이 헤어스타일 왜 이렇게 잘 있어? 잘 있어 요새는 근데 방금 담비가 착 붙었어 얘가 재롱을 좋아해 요새 왜냐면은 이제 얘가 뭐 유치원을 다녀 뭘 다녀 만나는 강아지가 얘 하나거든 그전에는 보호소에 있으니까 강아지가 너무 많으니까 싫었던 거야 관심이 없고 어 막 거슬렸는데 지금은 나랑 날마다 있다가 재롱이 오면 이제 재밌는 거지 근데 재롱이는 관심이 없어 재롱이 표정보다 얘 봐 계속 재롱 맞아 왜 그러는데? 매력 쫄지 이 시대에 이 매력에 홀린 사람만 몇십만명이야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뭐야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야 담비야 재롱이 형아 간다 간다 이제 목적이 하나 새겼어 쉿사로 여자 원래 하나 더 새겼어 담비 박극털로 계속 쳐다본다 재롱이 쪽 궁금하면 가봐 궁금하면 가봐 궁금하면 가봐 요새 담비팬 많아졌어 재롱이 형아 쟤는 좀 흥미있게 불러야 돼 재롱아 재롱 재롱이 형아 야 담비야 재롱이 형아 온다 니가 좋아하는 재롱이 형아 왜 사랑이야 이제 왜 사랑이야 이제 키야도 진짜 관심 많아 재롱이 너무 예뻐요 재롱이 이거 니가 자른거야 재롱이 이거 니가 자른거야 이 이 인중털이 어떻게 일자야? 내가 자른거지 맨날 이렇게 먹히니까 아 이거는 그거다 클리퍼로 이렇게 자른거고 재롱이 지금 일자야 재롱이는 내가 자른거지 너무 일자여서 좀 무서운데 귀여워 우리 애기 오예 내가 자른거지 컴춉 거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